안녕하세요. 번아기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낚시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 뉴포트에 있는 폴아담스 공원입니다. 뉴포트 지역은 바위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갯바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전부 토톡 포인트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오늘 가는 곳은 특히 온사이트 파크가 가능하고 끌림이 적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입니다. 보통은 낚시꾼들이 아주 많이 와서 자질을 잡기 아주 힘든데요.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제가 오늘은 휴가라서 이곳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빡칫퉁이 지금 아파 왜 쭈까? 새끼네 쟤 커요? 좀 더 가면 되는데 주로 좀 더 가면 너무 세우도 말고 좀 더 쟤게 ㅎㅎ 자, 미사일 앞으로 일 개쌌오 네 이러고 천국이 같은 경우 집안이 없는 거긴다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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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버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런 새끼가 쫙쫙쫙 울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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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난 버거입니다. 버거, 버거. 엄청 큰 애 버거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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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황버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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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